13주차 기초영어 통번역 연습입니다. 132쪽에 있는 Actual Sample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첨부하다 할 때 같이 동봉하다 의미이기 때문에 Inclosed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I'm attaching 이라는 표현을 쓰죠. Attaching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한다는 표현이 딱 들어갑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inquiry. Inquiry는 문의해 준 거. Inquiry에 대해서. 당신의 문의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I'm enclosing an attachment. Attachment 자체가 죽어주세요. Attach가 첨부하다. Attachment, m-e-n-t가 붙으면서 명상이 되면서 첨부 또는 첨부 파일을 해야 되나요? 첨부 파일이 attachment입니다. 내가 그 첨부 파일을 함께 동봉합니다. 함께 보냅니다. Attachment 다음에 위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contains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즉, 뭐예요? 첨부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contains, 뭘 거기다가 넣었는지 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 같은 것 같아요. 자, old information입니다. 모든 정보. 근데 모든 정보는 없잖아요. 뒤에서 또 설명해 줍니다. You requested 입니다. 네가 요청한.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저는 이게 좀 Attachment which contains old information 요게 한 덩어리로 기억해 주면 딱 좋아요. 자, 요번에는 옛날에 배웠던 걸 다시 공부해서 즉, 뭐냐면 모든 정보를 포함한 그런 첨부 파일이라는 표현인데 Attachment, an attachment to which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영어인데요. 저번에 어떤 친구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게, 이 구문은 예를 들어서 좀 되게 긴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엄청 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An attachment to which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you requested 하면 이게 바로 단어예요. 어떤 거냐면 너가 요청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첨부 파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내가 I am encouraging 하는 순간에 주어 동사가 들어오니까 문장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아무리 길다 해도 주어 동사 없이 앞에 즉, 명사가 나오고 뒤에서 계속 꾸며 준다면 그냥 그건 한 단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Attach an attachment to which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All the information you requested 한 덩어리입니다. 네가 요청한 모든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자꾸자꾸 외워버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있다면 Please do not hesitate 자, 망설이지 마세요. To contact me 전화하는 거 연락하는 거 자, at 다음에 주소라든가 심지어 전화번호 괜찮습니다. At Lily Lily Lily는 뭐 백합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 이름이 Lily일 것 같아요. 자, 골뱅이 할 때 at 하는 거 아시죠? 골뱅이는 영어로 at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영어로 합니까? at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골뱅이라고 읽고 미국 사람들은 at 읽어줍니다. 자, 미라소프트 닷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에서 기쁩니다. 기쁘다라는 감정은 항상 수동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I am pleased 입니다. Be pleased 돼요. 아시겠죠? 음. 자, 나는 기뻐요. 뭐해서요? To inform you that 자, 너한테 that 이하를 정보를 알려줘서요. 너한테 inform 알려드려서요. 자, 이 inform you that that은 바로 접속사 되십니다. inform you that 이렇게 자, 위에 잠깐 볼게요. 반대로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 전화할 때는 전화할 때는 I regret to inform you that regret는 좀 모르죠 유감스럽습니다. 자, 리그렉트란 단어가 있습니다. 리그렉트 자, 여기서는 I am pleased 가 되는 거죠. 자, I am pleased inform you that 뭐예요? The printed brochures printed 이드 붙었잖아요. 앞에 붙어서 이드가 붙었다는 얘기는 형용 색깔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쇄가 된 브로셔가 뭐에 대한 브로셔입니까? For the 2008 CMA 트레이드 쇼 했으니까 무역쇼 CMA 2008년도 CMA 무역쇼를 위한 인쇄 브로셔 가 어떻다고요? Have been mailed To you 음 자, 어떻다고요? 이미 발송됐다는 얘기죠. 완료형입니다. Have been mailed 입니다. 메일 메일도 되지만 메일 자체가 저번에 배운 거 있잖아요. 이메일 하면 이메일이란 뜻도 있지만 이메일로 보내다 이런 뜻이 항상 명사가 있으면 동사가 살짝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영민들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문법 차이가 없어요. 이거 16세기 셰익스피어와 만들어낸 약간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반대는 I regret to inform you that 넘어갑니다. 자, 모모로 파일을 열어보세요 했는데 view it with 란 표였습니다. view it with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한글 잘 못쓰고요. 똑같은 한글인데 저는 뭐 좀 그게 무슨 한글이죠? 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2006년 아 한컴 뭐 이런거 있죠. 한컴 2006년형 뭐 이런 것들 되게 잘 써요. 왜냐면 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걸 계속 써서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한글은 좀 힘들더라고요. 음 자, 근데 어떤 때 이게 호환이 되거나 안 되는 경우도 되게 있고요. 특히 이제 핸드폰으로 열 때 또 이게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view it with 무슨 그 프로그램 명 한컴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he contract that I sent you 그 contract 하고 that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 컨트랙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 send you 고 뭐가 안 보냈습니다. 모를 이렇게, 모를 목적하여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컨트랙트입니다.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 보셔야 되고요. the contract that I 아니, 생략 안 됐네요. that이 있네요. 그냥 the contract that I send you 즉, that 은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the contract I send you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낸 뭐예요? 계약서 이렇게 여러분, 내가 너한테 나는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아니라 내가 너한테 보낸 계약서 어제 이렇게 합니다. I contract that I sent you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요걸 잘하면 회화 잘합니다. 요걸 이해하는 학생은 금방 늡니다. 어 계약서 the contract 어떤 계약서 내가 너한테 보낸 어제 그것도 어 that I sent you yesterday 음 자 이즈 인 어떤 형태라고 했습니까? 음 pdf format 이랍니다. pdf는 약간 그 어 뭐지 워드로 긁어도 안 긁게 드라이크해서 긁기도 않는 그런 어 그림 뭐 그린 형식이라고 사진 형식인가요? 자 so it is not compatible compatible 뭐예요? 양립할 수 없는 자 with ms word ms word 양립하고 같이 이렇게 호환할 수 있지 않다 뜻이 되는 거죠. 호환하다 안하다 뜻이 되는 거죠. 양립하는 양립할 수 있는 요쪽도 쓸 수 있고 저쪽도 쓸 수 있는 이 양립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it is not compatible compatible with ms word 예 제가 ms word가 좀 어려워요. 똑같은 워드 치는데 뭐 잘 안 맞더라고요. 자 please view with view with 어 adobe reader adobe reader 이렇게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if you do not receive it 어 만약에 못 받는다면 내가 보낸 pdf 포맷된 그 파일을 못 받는다면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어 so that 그러면 i can resend send가 보내는데 resend는 다시 보내겠습니다. resend it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내가 다시 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봐라 view it with 뭐였죠? adobe reader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명을 쓰는 거죠. with 다음에 프로그램 명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 유념해 주세요 해놨네요. make note of입니다. make note of please note that 또는 make note of 예 뭐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약간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법 좀 하겠습니다. 뭐가 있나요? 음 자 reser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serv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serve라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make a reservation 만들다 뭘요? 예약을 만들다 해보도 하죠. 예약을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을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자꾸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아니 이거 쓰면 되는데 왜 두 개 이런 거 씁니까? 하죠.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똑같은 답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항상 하는 답이 이거예요. 인간의 사고가 되게 복잡하다고요. 인간은요 저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보다 살짝살짝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아 그래 그럼 나도 도전해 볼래 라고 다가가는 학생과 아니 왜 이렇게 다양한 게 많고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reserve라는 예약하다는 말 대신에 make a reservation have a reservation 이게 같은 거로 되는 패턴이 왜 제가 이거 1번 하면서 썼겠어요. 이게 다 통용이 됩니다. 엄청 많이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뭐였나요? 예를 들어서 어 어 노트란 다리 있죠. 어 노트 노트가 2번 노트는 말하자면 노트라는 뭐 주목 유념이란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됩니다. 주목하다 뭐 받아 섞다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이게 만약에 noun으로 된다면 명사였다면 이게 동사였던 거죠. 여기서는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명사형이 안 바뀐 이유는 뭐예요. 노트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니까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앞에 노트는 동사 노트고요. make note of 할 때 노트는 명사 노트라는 겁니다. 저번 시간 기억나시죠. look at 할 때 look은 보다지만 어 뭐죠. have a look at have a look at 할 때 이 a look은 봄이라는 명사를 했었잖아요. 그 패턴을 잠깐 잠깐 변동되는 걸 잘 이해하면 자 문법이 뭡니까. 법이에요. 법. 법이기 때문에 이 한 법을 알면 천 가지 예를 다 여러분들이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문법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법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문법을 법 있죠. 법 법을 하나 외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천 가지 만 가지의 어떤 현상들 언어적 법칙들을 내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가 아주 몸속에 뼛속 깊숙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는 저번에 어떤 광고가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내는 절대로 영어를 할 수 없는 내라고요. 저 그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자꾸 앞에서 꾸며주는 뇌입니다. 앞에서 언어를 만들어줘요. 근데 영어는요. 자꾸 뒤에다 붙여주는 언어예요. 그것만 잘 이해만 해도 여러분 이번 이번 악기 저랑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문법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때 기억하셔야 돼요. 또 문법이야? 문법 같고 뭐가 나는 문법 없어서 다 잘되도 잘 되겠죠. 단순한 밥 먹었니? 어디 가니? 그냥 일상적인 회화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통번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사에서 정확하게 정말 토시 하나 공 한 개 틀려도 안 되고요. 스펠링 하나 틀려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수억이 오가는 그런 회사 업무를 볼 때는 정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런 문법적 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유념해 주세요 했을 때 note that 그냥 note 동사로 유념해라 note 좀 기분 나빠요. 그래서 please note 합니다. 대디아를 유념해라 please note that 또는 make note of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please note that 자 유념해 주세요 대디아를 I'll be out of the office 내가 뭐 할 거라구요? 사무실에 없을 거라구요. 언제부터요? from October 11th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11일이 아니라 11번째에요. 그래서 11th TH 붙여야 됩니다. and I shall be back in the office 사무실로 되돌아올 거야 언제까지 by는 언제 언제까지 뜻이 됩니다. by January 15th 자 1월 15일까지 뭐 이렇게 길게 갔다 오나요? 몇 달을 갔다 오나요? please direct any urgent or outstanding questions to get a richester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자 direct는 뭐예요? 원래 뜻은 어 뭐예요? 뭐 지시하다 뭐 바로 뭐 뭐 다이렉트하처럼 뭐 아주 지시하다 바로 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는 송신하다 전화하다 뜻이 있습니다. direct가 전화하다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전화하세요. 어떠한 any urgent 아주 급박하고 outstanding라는 단어 읽어주세요. 아주 뛰어난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 outstanding 그래서 여러분 우등생을 영어로 outstanding 뭐예요? 뭐 boy stunt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뛰어난 사랑 그러니까 질문 중에 아주 뭐 이 시급하면서도 urgent하면서도 좋은 질문 outstanding question 을 질문 보내랍니다. 누구한테요? get a richester한테요. 자 at 다음에 전화번호나 아니면 이메일 주소 나옵니다.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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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읽냐면은 gft f-i-t-c-h-y 이렇게 읽어도 돼요 사실은 가장 그냥 무난하지만 사실 좀 센스 있게 읽는 방법은 이 전화 받아줄 담당자가 Gary Fitchester입니다 그럼 Fitch라고 읽어주면 바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t 장소 장소라기보다는 도메인이 되어야 되나요 at 한 메일도 아니고 그냥 한닷컴입니다 또는 call 전화하랍니다 202 그냥 하나하나 읽어주면 됩니다 202, 818, 20, 또는 T201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우리가 패턴 프랙티스는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I am enclosing an attachment입니다 전부 아이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보냈어요 뭐 이렇게 합니다 보냅니다 I am enclosing an attachment 어떤 거예요 대시 설명하죠 자 there has a statement라는 단어 읽어주세요 이거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우리가 카드 쓰면은 카드 내역서가 있잖아요 그 내역서입니다 써주세요 여기서 뭐 현금 흐름 보고서를 포함한 했는데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거 필요 없고 내역서가 제일 좋아요 내역서를 갖고 있는 뭐에 관한 on은 about이죠 우리 캐시플로우 했으니까 현금 흐름에 내역서 현금이 어떻게 쭉쭉 빠졌는지 현금이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대한 그 내역서에 관한 그런 첨부 파일을 동봉합니다 보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두번째 attachment with with 동그라미 치세요 굉장히 많이 표현이 많이 돼요 뭐를 갖고 있는 with attachment인데 뭘 갖고 있어요 with price list 입니다 가격표를 갖고 있답니다 자 뭐에 대한 of the full range of our products 우리 전 제품 전 range of range는 범위거든요 전 범위 제품 full range of our products도 한 덩어리 외워 주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i'm enclosing an attachment with the agenda 안건을 갖고 안건과 함께 보냈답니다 자 뭐에 대한 안건입니까 for our next meeting 우리 다음에 그 해의를 위한 agenda 아젠다 우리 많이 쓰더라고요 옛날 되게 이제 제가 초창기에 학생들하고 수업했을 때 어 솔직히 이거 여러분 믿거나 말건데 쇼핑몰 할 때 뭘 설명하느라고 한참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제가 2000년도 부터 강의를 대학 강의를 시작했었거든요 어 2000년도에 여러분 2000년도에 안 태어났나요 뭐 2000년도에 태어났나요 그때는 쇼핑몰 하고 몰이란 단어를 거의 안 썼던 같아요 그래서 그 몰 설명한 대로 한참 걸렸고요 어 좀 그런게 많았던 아젠다 같은 경우도 막 설명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아젠다를 그냥 막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설명해줄 필요 없어요 아젠다 안건 의제 뭐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그 해의에 있어서의 어떤 주제를 아젠다라 표현합니다 2번 자 무엇을 알리게 돼서 기쁩니다 I am pleased 즐겁고 수동형이다 기쁨은 항상 뭔가를 통해서 내한테 오는 거다 I am pleased 자 뭐에서 기쁩니까 결과죠 to inform you that 너한테 알려서 기쁜 거예요 자 뭘 알립니까 you have passed the document screening stage 다큐멘트 스크리닝 줄거 주세요 스테이지까지 그러면 다큐멘트 스크리닝을 한 것은 뭐냐면 서류 전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 서류를 검사하는 단계 스테이지는 단계죠 서류 전형 단계를 통과한 것을 알려드려서 아주 내가 기쁩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서류 그 다음 스크리닝은 전형 그 다음 단계를 패스 통과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the program is free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프리랍니다 프리 공짜랍니다 between April 1st and 30일까지 즉 4월 한 달 동안 이런 뜻이 되나요 자 I am pleased to inform you that we would like to we would like to 우리가 하게 돼서 뭐 하는 거야 do business with you do business with you 정말 많이 씁니다 정말 이거 제가 맨날 당신과 사업 같이 함께 해서 너무 기쁩니다 할 때도 I am pleased to 뭐 뭐죠 to do business with you 이거를 사업 같이 해서 너무 기뻐요 좋아요 이렇게 많이 do business라는 단어를 많이 합니다 사업하다 we do you 당신과 함께 사업을 같이 해서 기쁩니다 그래서 do business with you 한 덩어리로 외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리 속보다 입에서 툭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통번역의 핵심입니다 머리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서 툭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머리에서 이미 다 끝난 거고요 머리에서 암기 막 했다면 이제는 입에서 좀 술술술 나오게끔 지금 여러분이 입을 이제 턱 턱 프락티스 트위스트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무슨 파일로 열어보십시오 please view the file with 이렇게 나옵니다 자 appropriate program 적당한 프로그램이랍니다 자 적당한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전부가 더 알죠 자 왜냐면 because sins 이 뜻이죠 sins because 뜻입니다 sins 즐거우세요 sins는 각 두 가지 뜻밖에 없어요 sins 두 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sins는 첫 번째 적어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머지 거 없어요 sins는 첫 번째 뭐뭐 이래로 해가지고 배웠죠 have pp 완료형과 같이 현재 완료형과 함께 쓴다라고 배웠던 sins 절이 아니라 sins 밖에 절이에요 sins 말고 다른 절 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sins 안에 절이 아니에요 sins를 포함한 절이 아니라 sins 절 말고 진짜 절이 나오는데 그걸 주 절 주인 되는 절에는 have pp가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3주면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리뷰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또한 뜻이 하나는 because가 됩니다 자 sins란 단어는 이 두 가지만 무조건 외우세요 첫 번째는 뭐뭐 이래로 이때는 뭐냐면 주절에서 have pp가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because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because입니다 뭘 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appropriate 프로그램으로 한번 여러 말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since the file is ocr format ocr format이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optical character reader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please view the 두 번째 the file with the word 2007 since we have saved it in docs docs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세입했기 때문에 since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때문에 word 2007로 열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please view the file with zip file 프로그램 zip file 프로그램을 열어보래요 왜냐면요 since가 because입니다 다 여기서는 세 개다 the file is compressed compress는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 파일이기 때문에 자 위험해 주세요 please note that please note that 자 뭘 좀 기억하라고 합니까 I will be on the business trip be on a business trip은 여행가다 출장가다 business trip 출장입니다 I will be on a business trip 얼마동안 for all of the next week 다음 주 모두 다음 주 내내 all of the next week입니다 all of the next week 자 please note that 두 번째 I'm not available I'm not available 내가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available 자체가 약간 사용되는 거야 이용되는 거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즉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before 10 a.m. 자 10시 전까지 오전 10시 전까지 자 그 다음 please note that our meeting schedule for next month 자 schedule 동사가 아니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면서 형용사 뭐예요 다음 달에 예정된 schedule 이 잡혀있는 그 우리 미팅이 이제 진짜 동사 has been cancelled 뭐야 됐습니까 취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유념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는 our meeting scheduled for next month 하는 게 뒤에서 꾸며지는 표현이라는 거 자 오늘 이제 좀 정리를 계속 하자면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뭘 반복하냐면 분사 분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세요 이거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독학을 하든 다른 세마 공부를 하든 어 여러분 뭐 혼자서 뭐 팝송을 공부하든 정말 그 문제가 가장 여러분한테 큰 어떤 어 뭐라 그러나요 음 문제거리를 해야 되나 문제거리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항상 그 뒤에서 꾸며주는 후취 방식을 세 개 기억했었죠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세 번째 뭐였어요 어 우리가 말하는 관계사를 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어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지만 더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계속 투부정사에 대해서도 별로 안 나왔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는 꼭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나왔었고요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유닛3로 넘어가는 입장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쉽니다